팀! 해치고 싶다고요? 하하하하하하하 아니 그냥 뭐 해치든지 말든 어떻게 이기고 싶다 그런 팀 있잖아요 그런 팀은 없고 네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어후! 아이고! 형 진짜! 어... 아... 아... 내가 이걸 왜 해야 될지 하하하하하 그래서 올라가서 그랬어요 그렇죠 황규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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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구시하시는 거 같은데 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준비하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에 드리고 싶어요 변현우! 황규석의 선택은 변현우! 임준호 변호로 변호로 가요. 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왜 정리했는지 모르겠고요. 획득은 다른 모습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.